아 이분들이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국내 최고의 인디밴드 그쵸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달리자의 주인공 노래만 가면 이 노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크라잉넛입니다. 올해로 데뷔 24년차인 크라잉넛은 한국 인디 음악을 이끈 1세대 대표 밴드죠. 작년에 무려 5년만에 정규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. 뭔가 무대가 산뜻해지는 기분이에요. 오늘 또 다섯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무대를 벌써 장악하고 계십니다. 지금 여기가 무대가 아닌데. 네 맞아요. 벌써 커플업을 하고 계시네요. 이쪽도 한번 봐주겠습니다. 무대를 기준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정말 개성이 너무 넘치십니다. 어떡하죠.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. 너무 신나요 지금.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올라가세요. 네 올라가실까요. 크라잉넛 오늘 인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크라잉넛입니다. 고맙습니다. 라킹넛 좋습니다. 뭔가 뿌리한 인사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시상식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무려 24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크라잉넛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. 일단 저희가 95년도부터 음악을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. 아직까지도 공연이 재미있고 클럽에서 사람들이랑 호흡하고 그렇게 놀고 그런 게 하나의 원동력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너무 멋있습니다. 오늘 시상식에 나오려고 2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. 오늘 이 시상식에 나오기 위해서 24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 알겠습니다. 너무 늦게 불러주셨어요.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잘 오셨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오래 기다린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. 네 어떤 분 해주실까요. 일단 오늘 어저께 리허설을 했는데 무대가 너무 환상적이고요. 좋은 최고의 슈퍼스타들과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오늘 크라잉넛트 에너지 넘치는 무대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기대돼요. 오늘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같이 호흡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